꿩잉 가자 와 저 시카푸트너는 레전드 기네 진짜 어 와 나 시카푸트너는 진짜 어떤 기분이니까 여러분들 어 나 진짜 시카푸트너는 어떤 기분이니까 어 나 진짜 시카 한번 붙어 보고싶은데 진짜 저 하나라도 진짜 어? 하나라도 제발 1목 아 지금 간다 먼저 파수레부터 풀칸 자 파수레먼저 풀칸부터 자 파수레먼저 풀칸부터 하나 없애고 그렇지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이게 9칼을 가면 6칼가 나오는게 국룰이야 진짜 맞죠 여러분들 9칼을 가면 6칼가 나오는게 국룰이야 진짜 거의 이정도면 국룰이야 진짜 우리 진짜 한번 붙여자 그렇지 시카 붙이면 올 시카팀이여? 나 진짜 그러고싶을거같은데 나 진짜 그러고싶을거같은데 여러분들 아니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시카가 간지가 있잖아 솔직히 그건 직접 만들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안나오는 카드라 절대 안나오는 카드야 음 그게 절대 안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성능 생각하면 솔직히 MC콜리트 쓰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게 아니야 맞죠? 이거 봐 지금 9칼에 가면 6칼가 나오는게 국룰이야 진짜 먼저 재물 농코시엘리부터 형님 시카 노전 이거는 그냥 재물이야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는 형님이 저 한번 아싸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제 주신거기 때문에 한번 하하니까 매물 올라였던거 주신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재물 진짜 메인인척하면서 어차피 안붙어 어차피 이건 안붙어 그냥 던져주고 던져주고 살짝 아깝다 까비 아 솔직히 이게 심리적으로 솔직히 기대하긴 했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건가 105세장에다가 103만장 맞나요 형님 어 마이크 오원 시카 노전 과연 시카가 나올 것인지 뭔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 왔다갔다 해 지금이다 난 이 토마스 멜러를 대고 기대 안하고 누르는 겁니다 뭔가 선수 보고 있으면 잘 안보인다고? 아니야 시카 도전 거의 다 내가 지금까지 시카 도전하는거 봤는데 거기다 북쿠쿠아트 넣었어 내가 지금까지 시카 도전하는거 봤는데 북쿠쿠아트 무조건 넣었기 때문에 마이크 오원 그가 바로 리버풀의 전설 뉴게슬의 전설 앵글랜드의 전설 그가 있기에 루니가 있었다 오왓다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와 이씨 와 이거맞죠 형님? 어 이거맞죠 형님? 그가 맞다 쇼캠베 나는 토트넘 주단을 캡틴했지만 아쏘를 갔다왔다 그가 바로 쇼캠베 병치 기가 막히죠 덩치 기가 막혀 덩치 기가 막혀 덩치 기가 막혀 시카 도전 제발 한 번만 왔다 5 4 3 2 1 되자 시카 진짜 안되네 시카 아 진짜 안되네 이거 쿠카 안줘 형님 이거 쿠카 안줘 쿠카 안줘 쿠카 안줘 어스비 잘봐요 그죠? 이정도로 안된다는거야 이거 맞나요 형님 혹시? 어 이거 맞나요 형님 혹시? 프레이저 아 라이언 프레이저 금카도전 앞에서 진짜 이 정도 터졌는데 금카를 줘야돼 내가 지금 어 몇개 날라가는데 지금 맞잖아 여러분들 앞에 시카 도전 몇개 날라가는데 넥슨 이거 요거 진짜 이거 하나 줘야돼 넥슨 맞죠? 성공시 400억 이거 안준다 진짜 이거 사실상 주작이야 진짜 넥슨 이거 안준다? 사실상 주작이야 진짜 넥슨 형님 하나만 주세요 형님 어? 아니 형님 형님 하나만 주세요 형님 제발 셋 둘 마지막 원하고 가자 느낌이 와아아아아아 아 뭔가 일부로 일부로 내껄리인 척 했는데 이거 안준다 이거랑 아 일부로 내껄리인 척 했는데 피파 이거 아 아 이거 안준네 진짜 아 진짜 네? 아니 형님 어어? 아니 아니 4.5칸 간다고 아니 5개 좋아 근데 차라리 이게 붙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아니 차라리 진짜 이런게 붙어 그런 말이 있어 4.5칸 내가 붙인적 많아 은근히 풀칸 안 붙인적이 많아 어 아니 은근히 이게 풀칸 하면 넥슨이 금칼에 이제 준다는 뭔가 이 사람이 재물 안간다 매인간다 약간 이런 생각하는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맞는걸수도 있어 여러분들 주임에 노재물 간다 했었다 이거 주임에 노재물 간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진짜 말도 안소리하면서 그냥 진짜 노재물 이건 안나하고 갈게 형님 바로 제발 한번만 나오세요 제발 요거 붙으면 진짜 아 진짜 형님 아 오늘 삼식이 형님 아 제발 한번만 붙여도 돼 제발 나 오늘 1위 1금 실패되면 안돼 어 나 오늘 1위 1금 실패되면 안돼 여러분들 진짜 아 제발 진짜 박정비 시장에 한번만 주세요 진짜 가리개입니다 느낌이 가리개야 느낌이 가리개야 이거는 뭔가 느낌의 가리개야 원래 가리개 안하는데 느낌이 이거는 가리개야 아 근데 살짝 느낌 안좋았는데 이거 나는 뭔가 갔을때 살짝 느낌 안좋았어 어 아 이게 캠페는 느낌 좋았는데 아 안 보면 안되요 여러분 이대로 그냥 끝내면 안되나 어 아 이제 못보겠다 잠깐만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셋 둘 원 가자 나는 못보겠어 아 아니 사복 국놀이야 진짜 이거 오 오우 됐스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